잠시만요. 나 좀 정리를 하고 보여줄게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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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얼마나 있냐면 내리린 집광고 집광고 아닙니다 내돈내산 집광고 집광고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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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임 모자가 너무 땀에 쩔어가지고 볼케이브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이제 좀 씻고 싶긴 해요 까비? 숱 엄청 많다고? 아니야 요즘 나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막 엄청 빠지고 그래 아 스트레스 받지는 않은데 그냥 머리가 빠져 나 탈모인가 봐 나 탈모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 심한 탈모 그럼 저 그냥 빠바기로 지낼게 가발 쓰고 다니지 뭐 아니면 진짜 원판맨처럼 머리 그냥 싹 밀고 운동이나 지민이 형은 어디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할까? 전화해볼까? 말해줄까? 진짜 그냥 그냥 이런데 머리가 이게 그리고 빡깡이니까 머리가 잘 안 벗겨진네 모자가 15살처럼 보이신다고 그냥 나 26살인데 또 그렇게 말해주면 내가 고맙지 고마워 이번 라이브가 마지막인가요? 음... 음... 아닐걸? 음...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한 번 더 하지 마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라이브밖에 없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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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얼굴이 빛보다 밝긴 하지만 다음 주에는... 다음에는 조금만 더 밝은 곳에서 해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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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면 질리도록 보여줘 오케이 라이브 많이 하자 야 그래도 정말 바빴다 그치? 아미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말 정말 바쁜 삶이었다 같이 바빠져서 너무 고맙네 덕분에 행복한 활동을 하다 갑니다 나도 슬퍼요 그래서 군대가... 군대는 뭐 남자들 다 가는 곳이라 딱히 별 생각 없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강제로 여러분들 못 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슬프긴 하죠 1년 반 금방이에요 여러분들 할 거 하고 계시면 그리고 저희 준비해 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단체로 우리 라이브 할 때 제가 준비 하나만 더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그러니까 준비를 했는데 반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다 아무튼 준비는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좀 더 이제 뭘 더 할 수 있었지만 그거까지는 못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머리를 밀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약간 머리 일찍 밀고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머리를 좀 일찍 밀어버려가지고 아무튼... 제가 딱 군대 가고 나서 반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엄청난 스포였다 그지? 뭐 어때? 이거 엄청 스포였다 그지? 뭐 어때? 미리 적당히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지? 내가 이제 12월 12일에 가잖아 근데 딱 한 반년 정도 지나면은 몇 월 며칠이더라 여덟 며칠쯤 되려나? 아무튼 그때쯤 아무튼 저는 씻으러 가볼게요 안녕 저는 씻으러 가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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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가사 이거 맞나? 고맙습니다 가사 어제 피자 먹었거든? 근데 그게 좀 묻어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곡이 있나요? 어떤 곡이 있나요? 당신에게 노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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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의 곡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노래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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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클래스 제발 사랑해 그건 내 음악이 아니잖아 나도 비트박스 잘하고 싶다 이러한 느낌을 깨달아 언더커버 노래 부르면서 비트박스 어떻게 하냐? 실패 뭐지? 베이베이 음악에 지금 불러달라고? 메시지 세상에 음악의 신이 세상에 음악의 신이 있다면 계획은 다시 길러주는 메시지 음정 하나 음정 하나 하나 모아보자 추천노래 뭐지? 음악의 신이 음악의 신이 크리스마스 프리 오랜만에 불러줄까? 음악의 신이 무사히 전역하면 그때 우리 단체로 불러줄게 나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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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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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안녕 사랑한다 나도 좀 더 보자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보자 우리 봐봐 뭐라고? 나랑 두 살 차이 나는 정국이 동생인가? 아니면 우엔가? 우엔가? 아랜가? 아무튼 두 살 두 살 뭐 별거 있나 별거 있지 가보겠습니다 자라 갈게 사랑한다 빠이 헷 건조기통 돌려야돼